짜잔 불닭볶음면 짜잔 불닭볶음면 겨울진지 안녕? 살찐다구요? 말라 터진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소스가 검은색이죠? 짜장이 들어간 소스라서 검해요 근데 저는 소스를 다 넣진 않을거에요 너무 매워요 다 넣으면 너무 안 넣었나? 자 골고루 비벼주겠습니다 소스가 까맣죠 이거 비비면서 맛있을 상상을 하고 그래도 꺼매요 소스를 조금 남겼는데도 이렇게까지 꺼먹는거봐 진짜 매워 이거 김치 김치는 산김치 자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유튜브여러분 하이 제가 너무 많이 진짜 이 짜장을 너무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유튜브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여러분 하이 저는 오늘 먹을거는요 다들 아시다시피 불닭볶음면 아시죠? 그게 짜장맛이 나왔어요 여전히 매워요 그래도 짜장맛이 나와도 여전히 맵습니다 그 매운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묶고요 정신을 차리고 난 이겨낼 수 있다 라고 한번 외치고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뭐야 짜장맛이 조금 있는데 여전히 매워요 그래도 아 튀었어 어떡해 야하다 맞지? 야하다 하필 왜 여기 튀고 난리니 너 수컷이니? 하필 2. 도사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음 씹구 걸어요 그니까 금방 씹구 걸어야 됐었어 짜파게티 맛있어 짜파게티 짜파게티 맛있어 짜파게티 좋아해 으아아아 맛있다 매운 짜파게티 매운 짜파게티 느낌 시잼님 안녕하세요 진짜 시잼이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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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사님 1개 고맙습니다 좀 여우 같다고? 좋은 말이야? 맛있다 내가 짜장불닭볶음면이라 그래요 맛있당 짜장면도 먹고싶다 저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면을 좀 좋아해요 고마워 재수생이라서 재수생인데 힘들텐데 안줘도 돼 너 공부안하고 근데 내 방송 진짜 잘보잖아 또 고맙습니다 와 오늘 팬가입하신 분인데 계속 별부송 주시네 자꾸 내 방송을 봐주시고 너무 감사한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퉁떵 재수생인데 누나한테 배부송 주지마 재수생인데 이거 보면 완전 금수주 재수생인거 아니야 막 집에서 막 청소하는 아줌마 따로 있고 근데 재수생이야 음 유튜브에서 보고 피우고 광고 보고 오셨구나 지민아 10개 고마워 언니 맛있게 드세요 또 올게요 알겠어 지민아 안녕 지민아 라미네이트 잘하고 라미네이트 언제 해 맛있다 맵지만 맵지만 닉랑없으면 안녕 여름방욕장 한다고? 어디서 해? 어디서 하기로 했어? 아 1위님 공부 열심히 해요 1위야 공부 열심히 해 진짜 알았지 그래서 꼭 검사되라 저 지금 고민하는 게 있는데 과자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고민하는데 뭐가 더 살찌겠지? 근데 라면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살쪄 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통통하다고? 여러분 여자의 통통의 기준이 뭐예요? 여자 통통의 기준이 뭡니까? 스트레스 고맙습니다 저 통통인가요? 저 통통인가요? 저 통통인가요? 마른거라고?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실제로는 캔붐처럼 안 말랐어요 몰라 뭐야 비아이세야야? 한 개 고맙습니다 칭찬하니만 안녕 네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당구 치는거 보셨다고? 퀵뷰 도누나 안녕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는 도하가 아니고 도하지 도하 매워요 매워요 귀엽게 먹는게 어떻게 먹는건데 아프리카 원탑이라고? 그건 아닌듯 나는 아프리카에서 예쁜사람으로 10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매울갖으로 얇게도 진짜로 진짜로 1%, 2통 1등 5 certains 1소.... 4통 5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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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들지 진짜? 오드가도 5.5인거 같은데 식등도 오바고 아 매워 안은 사실은 예쁘다고 생각하는 비즈애들이 너무 많아 근데 누군지 말하기 싫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걸로 갈거니까 물 떠올게요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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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왜 안 담았냐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쁜 비즈애들이 말하라고요? 싫어요 절대 말하네 암호페이트님 백십국에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풍선이 있어서 오늘 좀 드리고 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와주신 분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백십국이 또 맵다고 불타오른다고 백십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봐서 저한테 배분성도 충전해주시고 너무 감동이네요 제가 페이트님이 너무 감사드려서 아직 더 있다고요? 아 진짜요? 날 비그 나님 백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응 날다님 말해봐 말해봐 아 싫어 내가 웬말에 페이트님 제가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진짜 유튜브 보고 오셔서 저한테 그럼 처음 팬가입하신 거예요? 정착할테니깐 말해 싫어 내방송에 정착한다 해도 말안해 날다님 저한테 배분성 많이 줬는데요? 말해 싫어 왜 맨날 새벽에 먹냐고요? 저는 새벽에 깨어있는 사람이니까 날 비그 나님 백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날 비그 나님 백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날 비그 나님 백께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선생님도 주진짜 조금적인 staring할 수 없는 자체로